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오.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류용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류용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재판장 그리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왕에 대한 규례를 담은 17장 말씀이었다면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은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도록 부른받은 레위인들과 또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다른 집하족속들과 달리 분깃이나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레위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생활을 해야겠기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그 성읍 백성들이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리고 또 첫 열매 곡식 포도주 또 기름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쳐줬던 그 재물을 취하여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로 감당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게 되는 거죠. 매월마다 이렇게 사례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어렵고 또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 소식도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라고 했습니다. 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무엇일까? 오늘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여기서 섰다. 서서라는 히브리어 원어 의미가 머무르다, 멈추다, 거주하다, 계속 지속하여서 뭔가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성읍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사를 짐내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재판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일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신 거예요. 수많은 이방신들, 이방신을 섬겼던 그 흔적들이 질비한 그 가난한 땅 곳곳에 모든 성읍, 지파의 성읍에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두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경애하는 삶에 대한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통로와 같은 존재예요. 아, 저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거기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의 수준에 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다면 그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전해질 수도 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 판교의 위지엠 센터 이전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위례에서 판교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위지엠 사역 하시는 홍정호 목사님이 위지엠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합심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위지엠 사역을 하면서 한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마음이 심령이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너무나 낙심되어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위지엠 센터가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아둘람굴과 같은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목회자의 어떤 삶이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저 목회자를 잘 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의 기도는 곧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이방의 악한 그런 종교적인 악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점쟁이, 요술사, 또 무당과 같이 신접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을 반드시 내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의 구습과 아주 샤머니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멀리하고 내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러한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에 서 있지 않은 무분별한 축사나 또 치유나 은사운동을 펼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아주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예언 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강한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 단임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예배 시간 설교 중에 어느 미국인 목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최고 레벨의 선지자, 최고 레벨의 선지자 암흑의 목사가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그 교회를 단임하는 나를 축복하셨다. 그 긴 예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시간에 그것을 길게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지신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미국인 목사라는 그 사람의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성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도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 그 타락한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오늘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1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열한기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표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대원자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원자, 그 선지자가 정말 참된 선지자인가 참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 선지자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2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언이라고 한 말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예언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항상 전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담아서 전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과 그 삶이 정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낸 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면 그 말씀을 설교자 자신도 직접 살아내도록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진급시험을 보는데 그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컨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험 준비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그냥 준비했던 메모를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부끄럽고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는가 그래서 그날로 가서 시험 본 거를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저 진급 하루 한 해를 누락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해를 누락했습니다.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그건 정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전도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급이 1년 누락되고 또 어찌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마 가장 그 메시지에 있어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일 수 있겠다.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 목사님 새벽 설교를 하러 나오셨는데 새벽 설교는 전하시지 않고 오늘 제가 이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내려가셨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오늘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구신지는 찾아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목회자, 설교자 비록 말씀은 전하지 못하고 내려가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살고 또 정말 살아낸 그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 오늘 저도 갈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 1이라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른받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성도분들에게 오늘 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괴하게 여기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 참 귀한 교회다 와 이렇게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때 하나님이 스쳐 생각나게 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장면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야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로 덮여져 있어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 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선한목자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과 13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사역의 중악감, 무기력감 은밀한 죄에 넘어진 목회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흠없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삶과 사역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평생 주를 섬기는 부르심에 후회함 없이 끝까지 사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선한목자교회와 위지엠 센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른받은 하나님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 하나님 선한목자교회 하나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호로 아버지 하나님 부뜨림 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내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여 일들을 이뤄나간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통로 믿음의 거울 믿음의 본이 되어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여러와의 이름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한목자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위지엠센터를 세워주셨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하나님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눠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복해자들 하나님 영적으로 일으켜져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자리에서 성경의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자이기 전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정말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낸 하나님 간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로 하나님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대연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래 하나님 가감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른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으로 살아낸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복된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무너져 있는 너무나 수 많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그 삶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코룩한 능력을 하나님 성도들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하나님 아버지여 섭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하나님 성교자의 사명을 감당해 하시옵소서. 전문 시刻 재밌받아 격렬 후 Bug ejercícios 시작 trois 12 10 11 образом 12 11 12 12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